오늘 시간 어때 난 다 비워놨는데 너만 오면 될 것 같아 은정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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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다른 촬영하다가 딱히 있어서 왔어. 엄청난 프로그램을 하나 들어갑니다. 서머너즈 워라고? 나왔잖아, 나왔잖아. 그 서머너즈 워 시즌2 이번에 들어갔어요.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멤버를 좀 구하자. 여기 얘기가 나와서 난 무조건 좋은 정이다. 아 나는 뭐 좋은 정 외에는 아무도 싫다. 아니 저는 사실 좋아요. 학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일주일 거의 내내 하던 것 같아요. 아냐아냐. 목요일은 어때? 목요일이요? 목요일은 뭔가요? 목요일이요? 목요일이요. 내가 목요일날로 날짜를 참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저게 아니 오케이로 해. 저는 서머너즈 워에서 정말 열심히 한 번 홈플레이 해보고 싶다. 그렇게 하면은 제작진의 후배 공간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. 그나마 공간에 내려가게 되는 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제작진의 후배 공간에 배우할 수 있나요? 저게 많이 이익을 해보고 싶은데 그 후에 자는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